첫 번째 이거 와 3년차이네 천지 몇 년부터 했어요? 몇 년도부터 2018년도인가? 2018년 대박이다 2018년 말 아직 MC가 똑같은 게 얼마나 대다운 거야 오늘의 주제가 사진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농구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지성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구하면서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그냥 사진 찍다가 너도 다칠 수 있잖아 안전하게 팬분들이 뭔가 보면서 와 진짜 예쁘구나 정말 좋다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거 SNS에 많이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여기 와서 느꼈는데 오늘 약간 어사지 느낌이야 아까 전에 스튜디오 돌아가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다 맞아 우리 요즘 좀 어색해졌으니까 어사지 한 번 해야 돼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가서 사진이나 찍을까? 찍다가 여기도 다시 나와서 찍고 하자 밖에 벌레 많잖아 야 이 작은 벌레들은 그냥 그래도 너 무서워하잖아 아까 너 울었잖아 그래 부사까지는 약간 번췄잖아 부었어 지금 아주 좋구먼 우리가 아까 전에 마셨던 아이스 초콜릿 때는 사라졌구먼 나 그거 좀 기대하고 왔는데 어디 들어오면 일단 소파 그럼 일단 우리 사진 찍어야 돼서 셀카 찍어야 돼? 밥도 시키자 한남동 한남동 근처에 뭐 있어? 근데 우리 지금 딱 보면 저기에 카메라들이 다 있어 아 이게 블루투스야 그러구나 귀엽다 아 됐다 눈떠 나 눈 갔다 빨리 찍을 거야 눈 떠 예뻐 호요요요 아 이거 너무 어 이거지 저거 한 바 자 약간 약간 런준이 형 잘하네 런준이 형 그런 잘하는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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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 나오겠다 잘 나올 것 같아 내가 지워줄게 한 번씩 여쭤래 좀 약간 완벽한데 나쁘지 않다 여기 있는데 약간 조금 웃지마 야 내가 왜 웃어 약간 지금 화보 진짜 좋은 것 같아 오 나이스 나이스 한 번 꼽아봐 어차피 너가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뭐? 여기 여기 말이 돼? 다른 데 좀 찾아보자 거울 이용해서 해보자 거울 그렇게 하면 이 빛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내가 찍어줘야 돼 이렇게 찍어줘야 돼 이 빛이 안 보이지 오우 아까 살짝 좀 괜찮았다 좀 살짝 풀어다 풀어다웠어 조금 더 가벼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너 씻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나 씻을 때 그렇게 안 해 씻을 때 머리 넘겨 좀 고개 좀 다운 더 다운 오케이 약간 이런 작품 약간 이런 작품 진짜? 기대한다 약간 감성이 있어 감성이 있어 너무 작품 너무 작품 너무 작품 너무 작품 저기 봐 저기 봐 몸은 절로 보고 뒤돌아 미쳤다 뒤에 딱 잠입고 봤지 미쳤어 나를 찍는 게 아니라 저걸 찍는 거야? 아니 아니 같이 나오는 거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런 거 마크해야 돼 약간 제노 런쥔 런쥔 하이 보자 문어발 어디 있어 하이 나 안 그래도 오늘 비염 있단 말이야 약간 티저 느낌 티저 자켓 사진 느낌 야 와봐 너 여기서 써봐 야 괜찮아 써봐 괜찮다 괜찮다 야 괜찮지? 오 야 이건 아프지 않다 볼트건 보여주면 그 정도야 응 나 카메라 감독님 해줘야겠어 뭐 약간 뭐 하는 뭐 하고 있어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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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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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비치는데 야 이런 거 이상한데? 아니 이상한데? 아니 움직이지 마 응 야 하나 더 하나 더 해줄게 이상한 거 하나 좋은 거 아 봐봐 나 이거 잘 나오는 거 어 와 괜찮지? 어 아니 야 겁나 무섭다 왜 보여 역시 과정을 보여주면 안 돼 과정을 보여주면 안 돼 과정을 보여주면 안 돼 역시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결과물인데 이렇게 찍었어요 포용하잖아 그래서 아까 찍을 때 네 얼굴 조금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놀랐어 바깥에서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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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일단 바깥에서 몇 장 특잡이야 자연광을 이길 수 있는 조면이 없어 맞아 시즌이 문면봉 빼고 시즌이 여기가 있나 아주 지성이는 말은 잘해 아주 지성이는 말은 잘해 오 와 유치원이야? 나 이거 옛날에 많이 많이 했었어 많이 했었죠 나 며칠 전에 진짜 예쁜 하늘 찍었거든 어 나중에 보여줄게 와 저거 봐봐 약간 멋있다 뭔 때리는 게 너무 좋아해 바람이 이쪽 방향이구나 아 왔어 밖에서 나 안다고 하지 말아줘 아래에 봐야 돼 눈꼽 풀어야 돼 아래에 보거나 완전 위로 봐야 돼 완전 위에 봐봐 약간 좀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그렇지 어우 좋은데? 어 큰일나봐 자 들어가자 그래 뭐야 너 안 찍어? 아 안 찍었잖아 나무 올라가 올라갔나 올라갔나 나 다친다고 맞아 아 야 목이 진짜 야 야 야 목이 때리면서 바보 같아 너다워 어이 좋아 땜따네 이렇게 나 이 카메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약간 마음에 들게 생겼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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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학생이야? 여기 와서 여행 사진 여행하러 바보 지났어 진짜 바보 지났어 야 괜찮은데 그러냐? 어 나 그냥 하늘이랑 연결했는데 하늘이 나 지금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 너가 필만 더 하얘서 더 그런 것도 응 위에 가서 찍자 춤 춰봐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눈알이 색이 아이폰이야? 동영상처럼 사진 찍는데 약간 그 약간 움직이는 사진 짤 같은 거 그 움직이는 사진 짤 같은 거 아 진짜? 아 여기야 예이 진짜 마시고 싶어서 뜨는 거잖아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나 뒤가 나왔으면 좋대 응 응 어딨어 여기 있다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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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있을 수 있는 곳이야 여기 잠깐만 나 처음 나 진짜 신기한 인간이다 맛있다 아 미쳤다 완전 미국 감상 완전 미국 80, 70년대 감상 가봤어? 70, 80년대 미국 가봤어? 아니 그렇다는 거지 이제 나 찍어줘 뭐 찍지? 기다려봐 뭐 하자? 아 나 쇼핑 오래 걸리는데 아 나 쇼핑 오래 걸리는데 전 이걸로 할게 죄송하고 뭐 너 옛날에 생각난다 뭐 마지막 조사할 때 네가 손가락 쓰기고 머리 하고 있는데 엄청 하우스에 뿌리는 경우 아 막 머리 갖고 있는 듯이라고 아 또 시작한다 이리 와봐 아 약간 미국 감상인데 이거 맛있어 어때? 그래 그래 아니 아니 눈 감아줄게 여다가 안보여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얼굴 1도 안 보였잖아 응 아니 그래? 그냥 동현석이랑 다시 아 너 때문에 피자 하나 더 먹어야 되잖아 고맙게 생각해 흐흫 나는 하나 둘 셋 다 안 해 고맙게 생각해 계속 뜨고 있어 한 손 해보더라고 야 손 다친다 손가락이 길어진 느낌 아니냐 흐흫 어때 어때 응 진짜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지 않아 그냥 너가 나 준비를 하려면 이제 하나 둘 셋 아니면 찍는다라고 말을 하고 찍으면 나 안 하잖아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 아니 아직 아직 뭔 말을 안 했는데 한 거 아니었어 뭐 하지? 야 어 맛있냐 야 으흐흑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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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아휴 으흑 어떠 흑 흑 그, 그 잠깐만. 어, 나 이거 이런 캐릭 아닌데? 뭐였지? 뭔데? 스타크래부터 벌쳐가. 어? 벌쳐가. 그게 뭐야? 있어? 한 번 찍어줘. 알았어. 나쁘지 않네. 더드러워. 나 너, 너 손 못 믿겠어. 아니, 나도 못 믿겠어. 야, 포라로이드로 한 번 더 찍어줘. 재밌다, 재밌다. 포라로이드로 하나 더 찍어주세요. 나 계속 앉아있는 것 같아. 너? 나 약간 이 쇼파랑 붙었어. 스티커. 아니, 좋다. 고마워, 진짜. 야, 자연스럽게 너 모르게 찍은 게 제일 멋있는 거 알지? 자연스러운 게 제일... 자연 미 알아? 아, 자연 미 알지. 어. 그거 자연 미야. 야, 내가 너 거 진짜 다 잘 찍어줬어. 모델이 좋아서 그래. 야, 근데 괜찮지 않냐, 저거? 야, 이거 잘 나왔다. 야, 이거 대박이야. 야, 우리 크래데도 많이 찍었다. 야, 이거 진짜 대박인데, 봐봐. 봐봐, 봐봐. 동시에 찍었어. 대박이지? 이거 좀 신기하지 않냐? 준비해, 지영아. 엄마가 좋아서. stat의верждation. 엄마가 좋아서 돌아가다. 야, 야. 야, 야. 와, 잠깐만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내가 아까 그.. 내려가야 돼 갔다 와 왔니? 왜 안 갖고 와? 니 집이냐? 왔니? 플래쉬 와 이거 찍어줘 이게 뭔데? 지금 영상으로 잘 나오고 있을 거야 니가 어디서 몰랐던 오늘 가는 야 끊지 마 내 파트 들어야 돼 나 여기가 진짜 찍어줘 응? 여기 와서 찍어줘 아무것도 못해 알겠어 알겠어 잠깐만이라 했었긴 했는데 와우 잠깐만 했어? 어 안 들려 빨리 빨리 찍어 빨리 찍어 기다리지 말라고 에브리나잇 네 찍어줘 솔직히 우리 목소리 잘 맞아 우린 같이 노래 불러야 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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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노래 하나 불러야 돼 우리? 야 너만 너가 나 캐스트라면 난 바로 괜찮지?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 진짜 잘 나올 거 같아 그래? 꽤 나 motherfuck 좀 벌릴 수 있나요? 이렇게 약간 들면서 잘 나와줬어 이거 맛있어 잘했어 잘했어 이들아 이름 부셔지나 이거 너무 예뻐 이들아 이름 부셔지나 너까지 천지예 이거 다음 거 뽑아야지 잘 뽑아 이걸로 더 해야 할 수 있잖아 디아이와이 야 디아이와이다 너 일단 하나 더 뽑아 디아이와이는 딱 하고 싶은 도예 있잖아 나 도예 진짜 잘 만들었어 나 아기 때 도예 진짜 많이 만들었어 나 컵 하나 만들었어 먹을 수 있어? 구멍 없어? 쿠키? 이거 진짜 괜찮지 않니? 쿠키? 쿠키 만드는가? 베이커리 같은 데서 나 도자기 먼저 하고 싶어 도예도 물론 그런데 들어와 들어와 사실 너 네 의견 들었다 내 의견은 농구는 농구는 내가 하고 싶어하니까 근데 사진 뽑았으니까 네 의견 들었고 이번엔 디아이와이 고! 안 해! 아 그러면 디아이와이 사실상 비슷하다는 건데 이건 음식이고 이건 음식이 아닌 게 솔직히 쿠키는 디아이와이야 그러니까 뭐 합쳐서 쿠킹을 하자 우리끼리 좀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둘 중에 뭐 하잖아 도예에다 상의 안 해 쿠키 하려면 뭐 해줄 거야 뭔 소리야? 니 쿠키 그 의견 들어주면 뭐 해줄 거냐고 내가 만든 빵은 먹게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아무튼 이거 디아이와이하고 쿠킹 둘 중에 하나 하는 걸로 이거 딱 봐도 너다 누가 이렇게 접어? 이거 너야 뭐야 나야 야 종이뱅이를 접어놨네 이거 너잖아 이거 누가 봐도 너야 서로 매니저 해주기 오!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재밌는데 서로 매니저 해주기 근데 사실 이건 할텐데 스케일 컷 근데 좋아하나 이거 좋아하나 재밌어 나중에 이거 나중에 할텐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무조건 디아이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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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무슨 드립출라고 쿠킹 아니 또 니졸라 어쨌든 이거 디아이와이하고 쿠킹 둘 중에 하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지 디가 추천의 요가 글가 안녕 야 너 나 빨리 나와 아직 출발 안한 건 안타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